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메가3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메가3에 대한 영상을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 계세요 꼭 알티즈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오메가3 먹으면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알티즈 오메가3가 무엇인지 장점, 단점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식물성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동물성 오메가3를 먹어도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알티즈 오메가3를 꼭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오메가3를 먹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오메가3를 분자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TG폼이고요 두 번째가 EE폼, 세 번째가 바로 RTG폼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TG폼은 약자가 트리글라이세라이드라는 약자죠 그래서 중성지방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중성지방 구조가 이렇게 화학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안에서 보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 뼈대가 바로 글리서로 구조가 있고요 여기에 세 개의 지방산이 붙어 있죠 이 지방산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오메가3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죠 오메가3가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TG폼의 오메가3입니다 자 보시면 좀 아쉬운 것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오메가3가 붙어 있고요 두 개는 오메가3가 아닌 다른 지방산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TG폼이 안정화되어 있고 흡수가 좋지만은 단점이 뭐냐면 3분의 1만 오메가3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함량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세대 오메가3였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E폼이 나왔죠 E폼의 장점은 뭐냐면 바로 글리서로 대신에 여기다가 에탄올 한 분자를 붙여가지고 에탄올 한 분자와 지방산 한 분자 이것이 바로 오메가3가 붙은 거죠 이것이 붙어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함량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거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글리서로 분자 대신에 에탄올 분자가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TG폼보다는 몸속에서 생체 이용률을 조금 높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생체 이용률이 좀 낮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세대가 나온 것이 바로 RTG폼입니다 RTG폼은 이렇게 글리서로 분자에다가 3개의 지방산이 붙는데 3개를 다 오메가3로 치운 거죠 새로 개발된 방법이었고요 물론 몇 년 전에 나온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와서는 가장 3세대 오메가3로 알려져 있고 이 오메가3의 장점은 함량도 높일 수 있고 그와 함께 생체 이용률도 높일 수 있다는 그 장점인데 물론 단점은 전 것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졌다는 것이 좀 단점이 되겠죠 완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대부분 RTG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구입하실 때 제목 자체가 RTG오메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오메가3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성분을 보시면 그게 RTG폼인지 아니면 EE폼인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RTG폼인지 확인하셔서 챙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성 오메가와 동물성 오메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동물성 오메가가 생선이죠 근데 EPA, DHA가 사실 오메가3의 가장 핵심 성분입니다 EPA, DHA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이 몸속에서 가장 강력한 오메가3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식물성 오메가3,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들깨라든가 또는 아마시라든가 견과류로 되어 있는 오메가3는 EPA, DHA 성분이 아니고요 ALA라고 해서 알파 리놀레닉 액시드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도 오메가3이긴 한데 이 성분이 우리가 먹게 되면 몸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변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EPA와 DHA로 변합니다 그래서 ALA도 오메가3이지만 실제로 몸에서 정말 작용하는 오메가3는 EPA, DHA입니다 사실 식물성 오메가3, 들깨나 아마시, 또 견과류를 먹게 되면 ALA를 먹는 거지 EPA, DHA를 직접 먹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동물성 오메가3는 EPA와 DHA를 직접 먹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ALA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EPA, DHA로 전환되는 그 전환율에 대한 논문들이 있는데요 논문에 따라서 아주 작게는 겨우 0.1% 좀 많게는 약 12%까지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 이유는 전환되는 과정에서요 굉장히 또 필수 영양소들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아연 아시죠? 미네랄 중에 아연, 또 마그네슘, 또 철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B3번, 또 비타민 B6번, 또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ALA가 EPA와 DHA로 잘 변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EPA, DHA를 직접 먹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몸속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제품마다 나오는 식물성 오메가3 중에서 ALA가 아니라 EPA, DHA가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녹출에서 추출하는 건데요 식물성 오메가3라고 알려져 있죠 이런 것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 물론 생선 용유보다는 약간 함량이 순도가 약 40-50%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또 우리가 생선에 있는 EPA, DHA를 먹다 보면 냄새 때문에 못 먹는 분들 계시잖아요 비해가 약하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약간 순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녹출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메가3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오메가3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질문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오메가3에 관련돼서 또 그 밖에도 다른 영양소에 관해서 질문 주시는 거 제가 정리해서 답변 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메가3 잘 챙기셔서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